표정이 왜 그러는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죽쳐진 네 어깨에 애비 맘이 시큰하네 굳게 닫힌 네 방문 너머 들려오는 한숨소리 조심스레 문을 열어볼까 밥은 챙겨 먹었는지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 메뉴는 봐라 어두운 방구석은 너와는 어울리지 않아 가끔은 실수하고 헛발질도 하고 흐름게 사는 거지 배달완 나 홀로 나와 야 밥 먹자 배달완 나 홀로 나와 기분이 좀 다운되고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오늘 같이 눈물 나는 날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지금 아빠가 지금 아빠가 김밥 말아 어두운 한구석은 너와는 어울리지 않아 가끔은 실수하고 헛발질도 하고 그룹게 사는 거지 배고프다 얼른 나와 야, 반묵자 후울해 말아 속상하고 때론 자책하고 그런 게 사는 거지 소주 한 병 꺼내와라 야 밥 묵자 밥 묵자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 메뉴는 봐라 어두운 방구